어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새로운 미래와 민주당을 탈당한 3인방의 미래 대연합 간 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해드렸는데 오늘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과 양향자 대표의 한국의 희망이 합당을 선언했습니다. 제3지대의 첫 번째 통합이 이루어진 겁니다. 이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등과의 빅텐트가 이루어질까가 관심인데 지금으로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. 이 전 대표와 이 대표 간 온도차도 여전하거든요.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 개혁신당이 한국의 희망입니다. 한국의 희망이 개혁신당입니다.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합당을 선언합니다. 제3지대 통합의 첫 물꼬를 튼 건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과 양향자 대표의 한국의 희망입니다. 서로의 비전과 가치에 동의한다며 개혁신당을 당명으로 하고 한국의 희망을 슬로건으로 내걸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. 제3지대 다른 세력과의 연대는 불투명합니다.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새로운 미래와 민주당 탈당 3인방의 미래대원합관 통합은 이번 주 이뤄질 전망이지만 두 축인 이 대표와 이 전 대표 사이 이견이 여전합니다. 이 대표는 개혁의 방향에 동의하는 세력과는 연대의 문이 열려 있다면서도 빅텐트 구성식이나 방식만 주목받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. 얼마나 다양한 세력이 모이냐보다는 결국에는 공통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냐의 문제인데 미래와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... 반면 광주를 찾은 이 전 대표는 빅텐트 구성에 대한 의지를 또 한 번 드러냈습니다. 새로운 미래는 이른바 2개 또는 3개 이렇게 묶어지는 걸 중텐트라고 부르대요. 중텐트를 통해서 빅텐트로 가는 걸 찬성한다. 제3지대 내 첫 통합이 예상보다 빨리 성사된 가운데 이준석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 사이 온도차 극복이 빅텐트 현실화의 열쇠가 될 전망입니다. MBN 뉴스 강영우입니다.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.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. 어렵지 않죠?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.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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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